최장암 수술법과 수술 전후 후유증 및 수술 후 영양관리는 무엇인가요? 안녕하세요. 순체양대학교 천안병원 감단체의과 정혜일입니다. 여러분,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 성악가 로치아노 파바로티의 목숨을 아삭한 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생존률이 가장 낮은 암 중의 하나인 최장암인데요. 아직까지는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20%도 안 되어서 예우가 좋지는 않지만 최근 조기검진 진단율이 늘고 수술과 보조항암방사선 치료의 발전으로 10년 전에 비해 생존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런 최장암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수술 방법과 수술 후 후유증, 수술 후 영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장은 명치 부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략 15cm 정도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결정됩니다. 즉, 가운데 몸통을 비윤으로 우측을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종양이 있을 때는 최장과 근접해 있는 12지장, 담도를 같이 한꺼번에 제거하게 됩니다. 만약에 몸통의 좌측이 있다면 이 몸통의 좌측, 꼬리 부분의 최장암이 있는 조직을 포함해 그 주변 부위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수술 후 합병증은 어떤 것이 있고 영양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수술 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위 배출 지연에 의한 소화장애, 최장루, 담즄루, 출혈 등이 있습니다. 특히 최장루가 가장 흔한데요. 이것은 최장을 절제를 하면 그 단면에 아주 작은 2, 3mm의 소화액이 나오는 최장관을 볼 수 있는데 수술할 때 이 관을 다시 다른 소장에 연결해줍니다. 하지만 너무나 작은 최장관을 소장에 문합하다 보니까 최장액이 옆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 그 양이 미미해서 저절로 회복됩니다만 최장 주변에 워낙에 중요한 혈관이 많기 때문에 최장액들이 이런 혈관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최장은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을 호르몬을 분배합니다. 따라서 최장이 절제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최장 기능 감소에 의한 내분비 혹은 외분비 기능 장애로 당뇨가 발생하거나 설사나 지방변 등 여러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소화장애는 식습관 개선과 최장 효소 추출제를 투여하여 호전이 가능합니다. 권장되는 식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드시는 식사 습관을 만드셔야 하고 처음 두 달 정도는 고형식 및 과다한 수분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고 고단백, 저탄수화물 식사를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. 특히 식사량이 적다 보니까 영양 보충제, 단백질 보충제, 영양죽, 미량 원소 보충제 등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의지로 균형적인 식사 및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최장암은 수술이 어렵고 수술 후 후유증이 크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환자분과 가족분들, 의료진이 힙을 합하면 대부분 조절 가능합니다. 오늘의 핵심은 최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증상들이 조절이 가능하니 본인 몸의 변화 신호들에 주의를 잘 기울이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알람 설정까지